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.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하는 거 다들 아시죠?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입니다.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. 한국전쟁 당시와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직접적인 제목이에요. 이 소설은 시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어요. 주인공을 중심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게요. 주인공은 1950년 9.28 수복 때 폭격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. 남편이 목숨을 잃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. 자기가 경인도로에서 괴력은 소년병이 죽어가는 걸 보았는데요. 목이 탔는지 물을 달라고 하기에 행인 하나가 수박을 쪼개줬대요. 그런데 그것도 채 다 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. 아이고 마치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사람처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진영에게는 문수라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. 남편이 해줘왔던 이야기를 꿈으로 꾼 다음 날 아들이 죽고 말아요. 그것도 병원의 부주의 때문에 아주 허망하게 가게 됩니다. 글쎄 문수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뇌를 좀 뇌진탕을 걸린 거죠. 그런데 약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마취도 없이 수술을 진행한 거예요. 요즘 이러면 난리 나겠죠.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을 따라 모든 제도가 허술하고 혼란스러웠어요. 물론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제가 말하는 제도가 허술했다는 건 이런 사람들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진영이 시대에 불신감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입니다. 두 번째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.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. 하지만 거기에서도 불신감은 어김없이 찾아와요. 먼저 죽은 문소를 위해 기도를 올리겠다고 성당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가롤동 아주머니라고 또 갯돈을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이분을 따라서 성당을 갔는데 글쎄 이분이 나중에 갯돈을 다 잃어요. 그것도 같은 신자에게 잃습니다. 같은 신자가 상배라고 원래 무신론자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영세를 받겠다고 나섰어요. 영세가 뭐냐면요 세례를 받는 의식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속없이 상배네 아버지한테 갯돈 전부를 모아가지고 사업자금을 빌려줍니다.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네요. 돈을 받을 데가 없어진 거죠. 또 성당에서 소개받은 Y병원의 의사는 돌팔이에요. 주사 불량을 속이는 엉터리 병원이었고요. 그렇다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. 거기는 아예 건달이 의사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갈 때 모두들 남을 믿지 못해서 신발을 싸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.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. 집에 찾아와서 한참을 하소연을 들어주던 줌은요.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온 쌀꾸러미를 들이밀면서 쌀을 팔아먹고요. 문수 위패를 놓아두고 하늘로 잘 올라가기를 빌려고 재를 지내는 거죠. 절에 찾아갔더니 주지스님은 거의 비즈니스맨이에요. 진영의 친정 어머니가 손자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툭 끊어요. 그러더니 아유 서장님이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하면서 뜸을 들이다가 뭐 일을 떠넘기듯이 다른 스님에게 이것부터 맞춰요. 뭐 일 처리하듯이요. 이야기를 합니다. 게다가 재를 드리는데 자꾸만 눈치를 줘요. 돈도 조금 기부한 게 새벽 대바람부터 와서 불궁을 드린다 이거죠. 그러니까 빨리하고 가라 빨리하고 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중요한 손님인 서장이 오니까 대강하고 나오래요. 자식 재를 올리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. 아이고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 한다네요. 그리고 진영신의 가족처럼 이렇게 재를 올릴 때 돈을 조금 내면 스님들은 뭘 먹고 사네요. 크 기가 막혀서 정말 이게 말이에요 광고에요. 이 모든 걸 겪고 나니까 진영이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아 모든 괴로움이 내 속에 있었구나. 모든 모순도 신도 내 아들 문수도 내 속에 있었구나. 내가 참 참기처럼 절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 시인 저신 닥치는 대로 다신교도처럼 섬겼구나. 나는 그게 그거에 노란한 거구나. 진영은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고 절에 찾아가서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되찾아서 불길로 태워버립니다. 산속에서. 사진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녀는 계속 불을 되살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한 거 할 수 있는 생명이 라는 말을 주렁을 거리면서 산을 내려옵니다. 이야기는 여기까지에요.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때보다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그만둘 때 이 자기 자신의 소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입사할 때는 자소서를 쓰게 되죠. 그런데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자아성찰을 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러고 나서야 내 자신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. 아 난 이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 싫어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요. 불신시대에 참 우울한 제목이에요. 그런데 이 어둡고 쓸쓸하고 참담하기만 한 진영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제가 돼서 다시 타월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건 전적으로 진영이가 그렇게 하기로 자신의 생명을 인식하고 한 거 하겠다.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. 소설 속 인물이지만 밝게 타오르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문 밖의 세상이 차마 60년 전 그때와 달라졌어. 라고 진영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.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.